안녕하세요 리버스 러민기입니다 님들 지금 12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12시에 이제 그 뭐냐 무전검 패치로 바로 이제 칼같이 세이버 레드가 추가가 되죠 세이버 레드 어떻게 얻냐는 질문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바로 제가 제 편차를 직접 긁어서 뽑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다 들어가자 자 매직 기어가 떴습니다 10회 뽑기 시 슈퍼보 보상 획득 가능 슈퍼보 상에 세이버 레드가 있네요 10회당 슈퍼보 상 하나인데 1,2,3,4,5,10,15,16 슈퍼보 상이 총 16개니까 이론상 이 매직 기어를 160개를 쓰면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네요 자 한번 질러보도록 할게요 이거 가격이 얼마냐 10개에 400 뭐야 6,400이면 확정해서 얻을 수 있는데 님들 잠깐만요 아 그래 이게 특별회원이면 할인해서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구매하겠습니다 자 320배터리 사용하고 하나하나 까보도록 할게요 10회 뽑기 자 펜밀크 떴고요 10회 다시 뽑기 구매 바로 사용 갑니다 슈퍼보 상은 고급 카트 페인트 지금 10회 뽑기 2트 했고요 3트 갑니다 바로 3트 미사일 스티커 미사일 스티커 나왔고 3트에 다시 10개 구매해서 4트 갑니다 꿀벌 풍선 자 이런식으로 보상을 하나하나 다 없애나가는 식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확정적으로 세이버 레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5트 인기배낭 66개 자 6트 갑니다 향수 65개 자 7트 갑니다 뭐야 뭐야 어 7트 올림헤어 연구 지금 9트인가? 어 이거 선글라스 연구제 자 10트 두바이 주미노라 박쥐 스키드 어 그냥 이거 다 까야지 주는거 같은데 여름빛이 해외 왜요? 얻었습니다 나 이거 다 얻은거 아니야? 결국엔? 자 봐볼게요 완료 없는거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 사프구네나? 예 전 16번째 얻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배터리가 6400개 있으시면 확정적으로 획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만 9천원을 지르세요